우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1904년도에 이르면 러일 전쟁이 벌어집니다. 러일 전쟁 때 미국은 어떤 입장을 취하냐 하면 당시만 하더라도 러시아가 강국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남진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 일본에 전쟁 자금을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과 손잡고 러시아 남진을 저지하고 미국이 아시아 침략의 교두보를 마련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이 이겼습니다. 일본이 이긴 다음에 1905년 7월 29일 날 미국은 일본의 조선을 강점하는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됐잖아요. 이쯤에서 이른바 우리가 잘 아는 가스라 테프터 밀약이 체력이 됩니다. 이 사람이 가스라 테프터입니다. 비밀협약을 맺습니다. 미국이 필리핀을 먹고 그 다음에 일본이 한반도를 먹는다. 이걸 밀약을 채택을 한 거죠. 그래서 일제강점기에는 1910년도에 한일 병탄이 이루어지고 일제강점기에는 미국이 한반도를 직접 지배를 하지는 않지만 일본이 지배를 하지만 이권을 챙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부서는 일본이 부수를 합니다. 그런데 경인선은 인천과 경선까지 경인선은 미국이 독차제를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재정적자로 일본한테 넘어갑니다마는 그리고 경인선은 불란스가 먹습니다. 이 열강들이 철도 부수어권을 장악해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산업이 발전되지 않아가지고 철도와 광산 이 부분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부를 누가 많이 가져가는 자 열강들이 경쟁을 한 거죠. 그래서 검은 보아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약탈해 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상문화적으로는 성교사들을 대대적으로 들여보냈습니다. 한반도에. 그래서 당시에 미국 성교사가 1910년 기준으로 306명 총 한 400명 정도 중에 306명이 미국 성교사였어요. 그래서 미국식 사상문화를 한반도에 조금씩 이렇게 퍼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관계하는 교회에서는 독립운동을 거의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스라 테프타 밀약에 의해서 일본이 한국 지배를 묵인해주는 거예요. 방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일제 말기에 옵니다. 1943년도에 11월달 카이로 회담에 이루어지는데 이때 그 회담 내용을 보면 적당한 시기에 독립을 해주겠다는 조건을 붙입니다. 적당한 시기라는 것이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민중들이 자주적인 독립 능력을 갖출 때 비로소 완전한 독립을 시켜준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바로 미국이 애매한 태도를 취한 거죠. 12월달에는 테라 회담에서는 또 완전한 독립 정의 약 40년 후경 기간이 필요하다고 이때부터 이런 얘기를 벌써 하고 있습니다. 45년 2월달에 오면 2차 세계대전에 거의 종반전에 접어드는 이 시기에 얄타 회담에서는 적어도 20, 30년 후견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 자치 능력이 없다. 자치 능력을 키운 다음에 독립을 시켜주겠다. 이런 주장을 미국이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카이로 회담입니다. 포츠담 회담, 얄타 회담의 모습에 이제 사진을 찍어놓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장개석이가 참여했다가 장개석이 빠지고 스탈린, 루즈벨트, 처칠이 이제 만나서 우리 한반도의 운명을 재단하는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